우리나라의 도로, 지형의 토지 위에 도로들이 하나 둘씩 깔리게 되면서 대형화되는 도로들, 고속도로들이 계속적으로 하나씩 개통이 되면서 주변 지역으로서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고속도로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일반 도로들, 구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의 혼잡이 있기 때문에 왕복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들을 앞으로 만약에 그 지역에 수요가 많이 와 있다 보니까 도로를 넓히면서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도심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서울이랄지 천안이랄지 부산이랄지 대구랄지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연결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이동시간에 굉장히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교통비는 물론 물류비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IC, 인터체인지랄지 JC, 정크션 체인지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류망들이 입지에 있는 그런 곳에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IC 주변의 이러한 물류센터들이랄지 그러한 수요로 인해서 IC 주변의 많은 토지의 상승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겠죠. 또한 이런 교통의 분산 및 환경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것들, 유류비의 절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국토의 이런 균형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유입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이런 도로를 통해서 굉장히 제공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까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일단 우리나라의 이런 제일 유명한 경부고국도로죠. 사진을 보시는 게 경부고국도로의 초창기 사진인데 이러한 고국도로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지역들이 앞으로 기업이랄지 주거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지역 주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고 그러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경부고국도로의 주변의 반포동이랄지 서초동이랄지 이런 곳에 이러한 랜드마크성 이런 건물들 주거지가 밀접이 되고 집약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 두 주변 토지의 굉장히 가격들로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이 이러한 대형 고국도로 주변에 입지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고국도로 주변의 주택시장부터 인프라 시설까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고국도로가 교통망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업무 시설이나 이러한 물류센터랄지 주변의 이런 주거지역까지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토지와 건물 이런 복합부동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상승을 한다는 것들 그리고 대도심과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는 것이 또 인구의 유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인구의 유입이 또 수요층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직주 근접성의 혜택까지 기업들이 증가를 하면서 일자리를 적용해 주고 근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까지도 계속 장점적인 요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토지 가격의 상승이랄지 인근 주택시장에 호재로 적용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교통망들, 지하철이랄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망들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활의 이런 편리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해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한 주변 지역으로서의 이런 호재가 굉장히 작용될 수 있는 부분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70년 7월 이런 산업 동매구 역할로 이제 경부고국도로가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현재 지난 40년간 최고 500배 이상의 가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도로 라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물론 지하철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고국도로의 주변의 지가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유심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고 또 개발 계획의 발표를 할지 착공과 개통 직전이랄지 개통 후 이런 것들이 향후 계속적으로 4단계에 거치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제1경부고국도로의 지하 소식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제2경부고국도로가 개통을 예정했기 때문에 이미 제2경부고국도로 주변의 이런 경기도나 충청도권까지 이런 IC가 들어오는 지역들의 토지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런 지역들을 선점을 하고 물류창고를 사용을 하고 요즘에는 기업들의 이런 제조 공장 자체가 해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완제품들을 굉장히 보관할 그런 지역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물류창고로서의 이용할 수 있는 목적성이랄지 광고랄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점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미 토지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이것까지 이런 토지의 가치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서 이런 파급적인 효과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